도어 스태핑 중단을 놓고서 벌써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최초 시점으로 가보면 MBC 출입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있었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뭔가 해당 조치를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인데요.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사태는 대통령 홍보소속실이 접근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차를 생각해 모든 부담이 대통령 본인에게 모두 옮겨가게 했다고 참모진을 질책했는데요. 먼저 조연은 MBC가 김건희 여사의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고 외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이게 방송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홍보소속실의 대응 방법도 틀렸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 홍보소속실에서 잘못한 것은 이러이러하면 재발 방지라든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면서 모든 부담이 대통령 본인에게 모두가 옮겨가는 그런 건 정말 잘못한 거죠. 조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가 누가 타고 안 타고를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하시겠냐라면서 모든 게 다 실무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참모진들의 판단 미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홍보소속실 관계자들은 절반은 기자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조 의원은 기자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기 전에 이슈를 함께 정리를 해보고 이런 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이런 사전 조율 과정도 조금 필요하다면서 좀 더 세련되게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